글루코슐레이트는 겨자, 양배추 및 고추냉이와 같은 많은 매운맛을 가진 식물들에서 발견되는 천연성분입니다. 주로 배춧과 식물에 존재하며 현재까지 150여종의 다른 글루코슐레이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채소의 맛 뿐만 아니라 해충저항성, 항균, 항암작용 등과 같이 다양한 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루코슐레이트의 연고는 농식품 및 다른 산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글루코슐레이트의 추출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친 메탄올 추출과 정제 그리고 목표 물질의 수집으로 이루어집니다. 핵심되는 것이 글루코슐레이트만을 이온 교환 수질을 통해 정제하는 것입니다. 원리는 양전화를 가진 수지에 음전화를 가지는 글루코슐레이트가 접착되는 것을 이용해서 비관심 물질들을 낮은 전화의 힘을 가지는 피리딘 아세테이트로 씻어내서 정제하는 것인데 HPLC상에서 관심있는 글루코슐레이트만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루코슐레이트 분석에 대해서 단계별로 배워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 0점 맞췄고 자막이 되요 어묵부터 오징어 콜라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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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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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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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